3,000m 봉, 전반사격, 멀리! 화이트! 화이트! 다음은, 미터팀, 공기사격, 쏴! 화이트! 시작하겠습니다. 투시! 남은 3층! 백 aprend mésexistent. 구경Не치pa! 화이트! 가버스! 1층 옥상에서 출시하겠습니다. 좌측 건물에서는 폭발을 이용해서 작전팀이 내부로 진입하고 1층 창문은 작전팀이 내부를 간직하여 적특위사항이 없을 경우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작전요원이 내부로 진입하겠습니다. 1층 옥상에서 출근하고 있습니다. 1층 옥상으로 손대의 욕망을 이용해 주신 이유는 특정dled 이상은 explosive 욕망이 주신 이유는 직접적인 조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. 현재 상황을 볼 때 귀 계열의 신경작용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한 명 예진호 감사합니다.